안녕하세요. 블로그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고 있는 정윤찬입니다. 작년 말쯤에 블로그 앱에서 CI 서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이때 적용한 내용이고요. 저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면서 여러 번 CI 서버 세팅하다 보니까 만들 때마다 되게 삽질도 많이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삽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찾아보고 적용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CI 서버 없어도 사실 앱 만들고 배포하는 데는 별로 문제는 없는데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사실은 크게 관심 가질 주제는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뭐 젠킨스 아니어도 CI로 써클 CI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일단 부끄럽지만 발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은 작년 말쯤에 안드로이드 요비에 제가 올려놓은 내용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읽어보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화면은 젠킨스에서 잡 설정할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 처음에 잡 설정할 때 흔히 보는 화면입니다. 여러가지 입력해야 될 텍스트 박스랑 셀렉트 박스들, 버튼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볼 때마다 되게 하기도 어렵고 일단 너무 많아요. 많아서 좀 하기 힘들고 그래도 저희가 CI 서버나 젠킨스를 새로 설치해야 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앱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할 때 회사 담당자를 좀 힘들게 하는데 사실 네이버에서는 주로 개발자가 직접 CI 서버를 세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큰 회사들은 지원 부서가 해주기도 하는데 저희가 힘든 거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정확하게 말하면 CI 서버 담당자를 힘들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웹 컨트롤들을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셋업하는데 시행착오나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설정 바꾸면 앱 빌드 같은 것도 다시 매번 들려봐야죠. 그리고 한번 작업하면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안 건드리니까 사실 머릿속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하신 분들이 위키 같은 데다 문서를 남겨놓기는 하는데 나중에 다시 찾기도 쉽지 않거나 혹은 젠킨스 버전이 변경되었구나 프로젝트 환경이 변경되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아요. 만약 코딩이라면 주석이나 커밋 로그라도 남겨져 있을텐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돌아가는 다른 프로젝트 젠킨스 CI 설정 페이지 열어놓고 비교해가면서 세팅을 했었습니다. 설정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다른 팀원들한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인수인계 이런 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설정 변경 히스토리 롤백 이런 거 해보셨나요? 이게 쉽지 않고요. 일단 요즘에 사내 젠킨스 밤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 백업 플러그인 같은 게 설치되어 있긴 한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거나 또 꼬일까봐 무서워서 젠킨스 버전 업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꼬일까봐 무서워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에 젠킨스 설치해본 다음에 놀랜 게 세팅 UI 룩 자체가 몇 년 전하고 아예 달라져가지고 순서도 다르고 탭도 생기고 이래갖고 좀 힘들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새로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고 구글링을 하던 와중에 구글링을 하던 와중에 이런 그림을 젠킨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루오션이라는 젠킨스 대시보드 플러그인이고요. 제가 아는 젠킨스가 이게 아닌데 막 밑에 알프레드 같은 할아버지 켄터키 할아버지 같은 거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공대틱하고 좀 예뻐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실제 작업의 메인은 아닌데 이 모습에 끌려서 도입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능이 있나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팅도 막 그럴싸하게 마우스로 되는 거 아니야? 드래그 앤드랍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게 다 젠킨스의 고도의 낚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세팅 완료된 상태의 저희 블로그 앱의 블루오션 대시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파이프라인들이 이렇게 쫙 있고 한번 빌드를 돌리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어져서 연동돼서 진행이 되겠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블루오션을 도입을 하려면 어쨌든 이게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젠킨스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적용해야 된다고 다큐먼트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젠킨스 파이프라인이 뭐하는 건가 또 찾아봤습니다. 2016년에 나왔다고 하고요. 나오지는 꽤 된 거고 이게 뭐하는 거냐면 젠킨스 잡 아까 그 세팅들을 코드로 만드는 거예요. 적용하면 장점이 뭐냐 개발자 입장에서 아까 그 웹 UI에서 건드리는 것보다 코드로 보는 게 흐름이나 구조 같은 거 이해하기도 좀 쉽겠죠. 그리고 뭐 환경 변수 세팅 같은 것도 일반 프로그래밍처럼 로컬이나 글로벌 변수 선언하고 코드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뭐 메소드로 따로 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주석 같은 것도 설명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안에 이 파이프라인 설정 파일이 포함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Git에 같이 커밋이 된다는 거고요. 설정이 당연히 누가 설정을 바꿨는지 또 언제 바꿨는지 히스토리, Git 히스토리에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는 것 자체도 플리퀘스트 통해서 관심 있는 팀원들이나 리뷰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Jenkins 서버 날아가면 다시 이걸 설정하는 게 아니라 설정 자체가 이제 우리 리파지토리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다시 불러와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Jenkins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존 Jenkins 설정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작업을 시작해봤고요. 블루오션 잠깐 전 말씀드린 블루오션은 사실은 Jenkins 파이프라인을 만든 세팅을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스킨 정도의 개념인 거고 사실은 이게 진짜 필요했던 거예요. 다음은 설치할 때 참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Jenkins 팜을 사용을 했고요. 안드로이드 SDK나 환경 변수 같은 경우는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을 했고 현재 사내에서 Jenkins 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Jenkins 버전이 좀 낮아요. 그래서 블루오션이 지원이 안 되는데 가이드도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Jenkins 팜에서 그래서 Jenkins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 가이드에 되도록이면 Jenkins 버전을 업데이트하지 말아달라고 있는데 업데이트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호환성 관련된 이슈는 없었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Jenkins 플러그인 중에서 블루오션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요. 관련된 디펜던시가 있는 플러그인들은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됩니다. 기타 필요한 플러그인도 함께 설치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있는 라이브러리들 이 정도 설치를 한 것 같고요. 이 플러그인 중에 일부는 제가 조금 뒤에 Jenkins 파일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그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Jenkins를 리스타트를 하면 블루오션 항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블로그 앱 CI이고요. 여기 블루오션 플러그인을 깔면 블루오션 메뉴가 생겨요. 여기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프로젝트에다가 파이프라인을 적용하고 싶으면 New를 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OSS는 GitHub 엔터프라이즈니까 누르고 이거 API가 OSS API가 요건데 요거를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등록하는 절차가 있겠죠. 없으면 Next를 누르면 GitHub의 OSS에 있는 오가니제이션들 권한이 있는 오가니제이션들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본인이 속한 오가니제이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안에 있는 레파지토리 즉 프로젝트를 누르고 크리에이트를 하면 Jenkins 파이프라인 파일이 프로젝트 안에 커밋이 돼요. 어떤 브랜치에다가 커밋할 거냐고 물어보는 게 나오고 요거 누르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눌러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 URL이 저희 OSS 블로그에 직접 제가 쓰고 있는 Jenkins 파일이 있거든요. 요걸 한번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커밋할 거냐고 물어보고 만들어진 Jenkins 파일이 텍스트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거를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요런 블록들을 선언할 수 있고요. 이 블로그에서 적용한 내용인데요. 한 번 더 각 작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Jenkins 파일은 파이프라인이라는 요 큰 블럭 안에다가 구체적인 작은 작업들을 선언을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앞부분만 떼어왔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Environment라는 블럭하고 Options라는 블럭을 선언을 했습니다. Environment블럭에서는 나중에 쓸 전역변수나 전역변수를 지금 하나 선언을 했어요. 여기서 보통은 여기다가 전역변수나 크리덴셜 키, 밸류, 페어 등의 데이터를 여기다 선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Options는 현재 파이프라인의 옵션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레퍼런스를 보면은 여기다가 빌드 실패시에 리트라이를 몇 번 할 건지 혹은 타임아웃 같은 걸 설정할 주로 하는 걸 많이 봤고요. 여기서는 빌드 로그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왜냐하면 Jenkinsfarm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량이 굉장히 적어갖고 그래서 오래된 빌드를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공식 레퍼런스 페이지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사용법이 거기 있긴 하지만 저희가 설치한 Jenkins의 잡 내에서 파이프라인 신텍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Declarative Directive Generator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원하는 대로 디렉티브 즉 명령을 어떻게 쓰는지를 참고할 수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기존의 Jenkins 설정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원하는 내용 오래된 빌드 삭제 체크 원하는 내용 선택하신 다음에 기존의 Jenkins에서 설정하듯이 원하는 값을 넣고 하단에 Generate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Jenkins 파일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텍스트 박스에 튀어나와요. 우리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붙여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실제 여태까지 준비 과정이었고 실제 빌드 단계에서 일어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각 단계들은 스테이지라고 부르고요. 이 스테이지 안에서도 스텝 블럭을 선언을 해서 여러 개의 스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니셜라이즈랑 컴파일 스테이지를 정의를 했고요. 내부에서 실제 작업은 그냥 리눅스 쉘 커맨드를 썼고 기존의 안드로우 스튜디오에서 빌드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그래들 커맨드를 써서 처음엔 그래들 클린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들 어셈블 커맨드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실제 데시보드에서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스테이지가 두 개 있는 거죠. 다음은 유닛 테스트를 실행하는 블럭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코드가 조금 길어서 따로 메서드로 뺐습니다. 이 메서드가 여기 같은 파일의 하단에 정의한 내용이고요. 그래들 쉘 커맨드로 안드로우즈 스튜디오처럼 똑같이 유닛 테스트를 실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테스트 결과를 여기서는 제 유닛 이라고 단순히 써있는데 이거는 젠킨스에 설치한 제 유닛 플러그인이고요. 제 유닛 플러그인이 지원하는 메서드죠. 메서드고요. 여기에다 이 결과 파일을 경로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쓰는 거냐. 아까 옵션스처럼 젠킨스 내에 또 파이프라인 신텍스로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Sniphead Generator 라는 게 있는데요. 스텝 안에 쓸 수 있는 명령 중에 일부를 플러그인에서 여기서 쓰기 편하게 도와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여기서 제 유닛 눌러보시면 여태까지 설치한 플러그인들이나 기본으로 지원하는 명령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 유닛을 선택을 해서 아규먼트들을 넣고 또 동일하게 Generate 버튼 누르면 코드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쉽게 만들어서 또 복붙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복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작업이 트라이 캐치가 없긴 하지만 아직 캐치로 감쌌는데요. 정상적으로 유닛 테스트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트라이 안에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완료됐을 때는 뭘 하려고 하냐면 기탑 OSS 페이지에 풀 리퀘스트 페이지에 유닛 테스트가 성공했다고 표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품은 이 있는데요. 이 품은 조건에 emv.changeid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빌드가 풀 리퀘스트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변수는 또 어떻게 하냐고요. 또 똑같이 들어가서 이번엔 글로벌 베리어블 레퍼런스를 한번 열어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emv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여러가지 속성에 대해서 어트리뷰트를 쓸 수 있고요. 여기서 changeid가 뭐하는지 뭘 뜻하는지 나와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 품이퀘스트 넘버를 나타내는 거죠. 품이퀘스트가 아닌데 빌드가 된 상황이라면 얘가 없어요.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커런트 빌드인데요. 커런트 빌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건 리절트랑 커런트 리절트 등을 참고해서 현재 빌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참고할 때 쓰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풀리케스트로 현재 파이프라인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풀리케스트. 크레이트 스테이터스라는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이것도 기터 플러그인을 Jenkins에다가 제가 깔아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보통은 플러그인 사이트에서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서드는 기터 PR 페이지에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를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자주 보시던 화면이 시겠지만 이렇게 말이죠. 여기 보시면 스테이터스는 성공이고 그 다음에 타이틀 설명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 링크는 이 디테일스고요. 이거를 누르면 아까 커런트 빌드 URL 우리가 설정한 URL 이쪽 리포트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유닛 테스트가 실패하면 그래들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캐치를 해서 플리케스트에 실패했다. 빌드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플리케스트 크리에이트 스테이터스 메서드를 실행을 하고요. 인자로는 페일리어를 넘겨줍니다. 기터 페이지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유닛 테스트가 실패했으니까 옆에 디테일 버튼 눌러서 뭐가 잘못했는지 어떤 테스트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PR 날려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코드에 여기 보시면 이전에 선언했던 유닛 테스트가 실패했다 라는 플래그를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빌드 결과에는 석세스를 저희가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파이프라인이 계속 진행을 해요. 아니면 여기까지 하고 파이프라인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실패했으니까. 근데 계속 이어서 진행하는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커버리지 리포트인데요. 여기서는 앞에 유닛 테스트 스테이지가 실패했으면 좀 전에 설정한 이 플래그가 실패했으면 그냥 리턴을 합니다. 유닛 테스트가 실패했으니까 굳이 커버리지를 돌릴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성공을 했으면 커버리지 리포트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자쿠코 플러그인을 또 Jenkins에 깔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하는 메서드를 실행 자쿠코 메서드를 실행하는데요. 얘는 따로 PR 페이지에 보여줄 건 없어 하고 그냥 실행만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 플러그인 메서드 사용법은 이전하고 동일하게 레퍼런스 페이지에서 확인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대로 또 들어가면요. 여기서 자쿠코 선택하고 원하는 URL 보통은 경로겠죠. 자쿠코 돌려서 나올 커버리지 파일 경로 또 보푸트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적 코드 분석 스테이지인데요. 유닛 유닛 테스트가 실패했어도 계속 진행한 이유는 스태틱 아널리시스는 빌드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린트나 소나 큐브를 돌릴 수 있으므로 일단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패럴레일이라는 건 동시에 그것들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린트 경우에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유닛 테스트처럼 그래들 린트 쉘 커맨드를 실행을 하고요. 결과를 확인을 해서 안드로이드 린트도 블러그인을 또 깔았죠. 젠키스 블러그인에서 결과를 확인해서 하이레벨 에러가 0이 괜찮은데 0 이상일 경우 커런트 빌드를 페일리어로 바꾸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하고 포스트 블럭이 남아있는데요. 포스트 블럭은 파이프라인 스테이지가 다 끝난 다음에 실행될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요. 끝나고 항상 해야 될 일은 Always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클린업은 이 포스트 블럭에 있는 다른 작업조차 다 끝났을 경우 진행을 하고요. 페일리어는 실패했을 때만 실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패했을 때 일단 제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게 해놨습니다. 메일을 보내게 해놓고 이 외에도 성공했을 경우에 라던가 다른 옵션들도 좀 있고요. 항상 실행하는 앱 사이즈 체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면요. 블로그 앱이 사실 앱 사이즈가 좀 간당간당한 상황이거든요. PR이 올라올 때마다 빌드를 해서 APK 사이즈를 PR 페이지에다가 댓글로 남겨놔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리눅스 배시셀 커맨드 실행을 해서 파일 사이즈를 알아낸 다음에 이 플리케스트 점 커맨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몇 바이트인지 커맨트를 다는 거예요. 페이지에다가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나면 GitHub의 풀 리퀘스트 페이지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아까 그 커맨트 앱 사이즈 커맨트 단 거랑요. 또 체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JUnit Lint 이건 기본적인 빌드예요. 그리고 소나큐브까지 네 가지가 다 패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태까지 설정한 작업들을 젠키스 파일에 적혀있는 거거든요. 텍스트 파일로 요거를 나중에 CI 서버가 날아가도 프로젝트 리파지토리 그대로 있으니까 실제로 젠키스를 다시 설치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제 잡을 만들고 혹은 있는 잡에는 젠키스 파일을 로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요렇게 정도만 해주시고 브랜치는 어디서 OSS 권한 정도 주시면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요 화면은 실제 블로그 앱에서 운영 중인 블로우션 대시보드를 그냥 캡처한 거고요. 이렇게 빌드 히스토리가 쭉 나오고 누르면 실제 아까 파이프라인 캡처 화면처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나 로그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플리퀘스트 탭으로 이동한 건데요. 현재 떠있는 PR들 상태가 어떤지도 모아서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블로우션 대시보드에 직접 들어가서 볼 일은 사실 잘 없고요. 보통은 기탑에서 아까 그 체크들 링크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눌러서 어디가 실패했는지 어떤 유인 테스트가 페일인지 테스트하는 정도 확인하는 정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내용이었고요.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젠키스 파일을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참고는 하실 수 있겠죠. 기존의 내용을 그 정도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젠키스 팜 같은 경우가 CPU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제한이 많아서 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저희도 결국은 해결한 상태는 아니고 강제로 하나 이상의 잡은 안 돌리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가벼운 거 빼고는. 빌드 같은 경우는 동시에 두 개를 잘 돌리지는 않아요. 저희 팀원이 세 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팀원이 블로그가 잘 돼서 팀원이 많아진다면 CI 서버는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걸로.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하면 저희는 대모를 안 쓰게 그들의 토요일날에 어쩌면 되어있지만 그래서 사진단 20초 로그가 일어났는데 대모를 안 쓰게 해서 해결을 했고 많은 분이 하지 말고 대모를 안 쓰게 설치할 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요비에 글 올린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셨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 이번에 처음 해본 거 처음 해본 거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이나 환경 이런 게 다 달라요. 막 서버팀에서 문의도 오거든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쉽게도. 직접 삽질을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공식 레퍼런스 사이트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